음악 주세요!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얌! 얌!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아잉! 본떤본떤네 흰! 내 거야 와, 크다 와, 맛있어요 내 고급이 맞아요 형도 먹어요 와, 뭐야? 와 형, 그거 내 숟가락이야 맞나? 이건 이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맛있는 거 먹다가 자기 젓가락 어디 하는 거 내 거야 응? 숟가락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범인을 알아내고 싶어 분명히 유타야, 이건 아니야 뭔가 유타였으면 좋겠어 근데 분명히 유타야 나 아니야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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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멀리 떨어져서 나한테 컴폼 받아 먹고 싶은 장병 갖고 와서 나중에 드세요 고마워 고마워 먹고 싶은 사람 좋아 배우실 때 밖에 있는 거 있어 응 아잉! 나 아니야 의심하지 마 네, 그리고 성격을 얘기하자면 잘 덜렁거린다 EX로 항상 음식을 흘린다 그리고 잘 까먹는다 아, 그것도 유타양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갑자기 유타양이 굉장히 잘 흘리거든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흘리면 안 돼요 알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같이 식사 한번 아, 유타 아, 제발 유타 한 권또 빠지 먹었어 아, 유타 아, 제발 유타 한 권또 빠지 먹었어 맞아, 그러면 맞아 역시 유타가 맞았어 맞아, 그러면 맞아 맞아, 그러면 맞아 좋아하는 음식은 회랑 초밥이요 아, 맛있죠 회랑 초밥 회랑 초밥 회랑 초밥 유타랑 비슷한 유타랑 비슷한 유타랑 비슷한 같이 그러면 나중에 같이 회초밥 먹으면서 한번 흘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 같이 그치 이거 여기에 아, 이거 산남자 산남자가 맛보지거든요 아, 갑시다 성찬이랑 쇼타로랑 유타 형이 같이 이렇게 초밥 먹고 계산은 유타 형이 그리고 흘리고 그렇죠? 흘리고 맨날 흘려 이렇게 자 내 책상 쓸 거면 항상 지우개 가루 바로 밀크티 맛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형 아니야 이렇게 치즈가 치즈 형 빠올라 음 뜨거 오, 치즈 봐 오, 치즈 오, 치즈 오, 치즈 오, 치즈 오, 치즈 그래도 정우도 요리하고 태일 형도 하고 시윤이 형도 하고 나빼 주로 저랑 유타형이 얻어 먹기 때문에 응 해도 여기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음식 이게 위생 aspect 두 개가 여기 있는 건 좀 INA ваш тобус 오zin 남いつ와 2. 우선 3. 우선 3. 우선 3. 우선 3. 우선 3. 우선 4. 우선 저희 유타가 원래 유타군 원래 제가 저렇게 일찍 일어나는 날에 제가 엄마처럼 일어나서 아침밥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어요 내 밥이 늦지 않았어 두귀를 먹었어 아침부터 두귀를 먹었어 아침부터 두귀를 먹었어 아침부터 두귀를 안 두귀먹고 두귀를 안 두귀먹고 이거 쟁반죽 이거 가져가 봐 여기 다 맛있어 내가 봤을 때 언제가 와? 뭐 왔어? 내가 세팅 다 해놨어 잘했어 일단은 탕수육 구먹 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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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맛나 봐봐 간 무슨 맛나? 괜찮겠죠? 빵 어 예 어 배고파 배고파 이건 GOOD ispers okay 맛있다 맛있 historians 이번엔 이번엔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본떤본떤네 흰 내 거야